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24년 5월 30일 숙제 방송해야죠 나머지 어떻게든 찍어내야만 한다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디가서 천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조회수가 천 전후로 나오는데 천명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좋은 기회고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유튜브 하십시오 이게 수십 명 수백 조회수만 나와도 사실 그걸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정도를 제외하고 이제 수십 수백 명 앞에서 얘기해 볼 기회가 있나 거의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유튜브라는 건 참 대단하다 자 요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이게 5월 30일 오늘 나온 거 밑에 링크 끌어놓을 테니까 자세한 수치 한번 볼려면 보십시오 식약처 국민의 나트륨 당류 섭취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다만 이제 잠깐 생각할 게 아마 이런 거 이제 공고 기준 같은 것들은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했겠죠 자 미국인에 비해서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먹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구상에서 본다면 아시아 계통이 신체의 형태로 보면 제일 작죠 크기도 그렇고 당연히 특히 우리가 내장의 길이도 백인이나 흑인이나 거기에 비해서 짧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똑같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똑같이 먹는데 백인이나 흑인에 비해서 우리 신체가 작은 아시아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인들보다 우리가 당을 적게 섭취하고 나트륨을 적게 섭취한다고 해서 야 우리가 건강하네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미국의 그 엄청난 분들의 덩치의 분들이 드시는 걸 우리가 똑같이 먹으면 국민건강영양조사 바탕으로 최근 5년간 나트륨 당뇨 섭취를 분석 나트륨의 지속 감소 추세 이나 아직 WHO 권고 기준의 1.5배 높은 수준 당뇨는 WHO 권고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 청소년 등은 권고 기준 초과 섭취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5유경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당뇨 섭취를 분석한 결과 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하지만 WHO 권고 기준 1.5배 많이 섭취 또 당뇨는 WHO 권고 기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8년에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 6.1% 가량 감소한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이유가 김치 국탕 찌개 면유 등 이런 음식류들이 특히 이제 여기서 결국은 국물류 그러니까 김치나 뭐 이런 것들은 예외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국물을 마시는 문화이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 섭취를 오히려 더 줄여야 되겠죠 덩치가 큰 미국인이나 그런 체형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작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우리는 나트륨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조금 줄이자 김치 같은 것도 먹을 때 맛은 있지만 좀 적게 먹고 그 다음 굳이 먹는 다음에 물 같은 것도 좀 많이 먹고 그리고 국탕 찌개 같은 경우에는 좀 국물은 좀 남기는 쪽으로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 후루룩 다 먹으면 나트륨 범벅이다 자 22년 나트륨 섭취량을 분석해 보면 WHO 공고 기준 WHO 공고 기준이 하루에 2000mg 우리는 3074mg 굉장히 높네요 1.4 그러면 이게 WHO 공고 기준은 지구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신체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죠 우리가 나트륨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 여성은 2573g 섭취하는 것으로 미리그램으로 나타났다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 반면에 가정에서 배달 포장 음식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자 당류 22년 국민이 가공 식품을 섭취해서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18년 36.4g에서 1일 총 연량은 7.4% 22년 34.6g으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했다 그리고 이것은 WHO 공고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우리의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료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는 증가했다 자 음료는 많이 증가했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탄산음료 어떤 것 대신에 당류가 적은 탄산수나 아니면 제로 같은 음료들이 지금 대세죠 그래서 요즘에도 편의점이나 요즘 많이 안 가서 모르겠지만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의 음료가 요즘에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제로가 대세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제로가 붙어 그리고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도 많이 마신다 자 이런 것들이 당류 섭취가 줄어든 이유들 중에 하나다 뭐 안 마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굳이 마신다면 제로를 마시는 것이고 그 다음 커피도 꼭 뭐 사실은 끊는 게 좋지만 굳이 먹겠다면 블랙커피를 마시는 게 어떨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커피는 이제 완전 끊었어요 오히려 커피를 안 마실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다만 이제 가끔이 아니고 최근에 그 그 그 그 그 펩시 콜라 제로를 한번 마셨습니다 잠을 살짝 덜 자려고 의도적으로 그 카페인 많이 섭취하는 건 무섭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섭취하자 라고 해서 이제 펩시 콜라 한번 사서 살짝 마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야 이게 한 몇 달 안 마시다가 마시니까 그 펩시 콜라 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일반적인 카페인 음료에 비해서는 카페인이 훨씬 적죠 커피도 마찬가지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카페인이 적은데 야 그걸 마셔도 막 머리가 핏줄이 쫙 서는 느낌이 들고 막 심장이 쿵둑쿵둑 버리고 어 확실하게 뭔가 이게 안 마시다가 마시니까 카페인으로 인한 그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펩시는 카페인이 없나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 확 하는 느낌이 나서 이야 이게 카페인이 이 정도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그제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튼 카페인 그 커피나 아니면 탄산소나 이런 것들을 다 끊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해보십시오 하면 건강이 좋고 그리고 또 돈도 안 써도 되잖아 우리가 뭐 콜라 같은 게 싸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커피류도 싸지도 않죠 우리 편의점에 요즘 커피가 얼마죠 작은 게 뭐 천원 후반 2천원 정도 안 하나요 그 작은 우유에 든 형태 있잖아요 우유 길다란 그런 팩 형태 그럼 2천원 얼마 할 건데 그거 하나요 콜라 같은 거 하나만 해도 천원 후반 2천원 정도고 똥캔 같은 게 2천원 하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4, 5천원 써 버려요 커피 하나 콜라 하나 마셨는데 하루에 5천원 지출 뭐 커피 하루에 두 잔만 마셔도 순삭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돈을 아낄 겸 해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자 근데 줄이면 편해요 내가 커피, 카페인이나 콜라류 혹은 그런 카페인 음료에 취해 있었구나 그래서 끊고 나면 한 2, 3주는 조금 힘들긴 해요 조금 피로한 느낌도 좀 들고 근데 그 정도가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몸은 정말 이제 카페인에서 완전 멀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좋다 그래서 22년 당뇨 섭취량을 분석해 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뇨 섭취량은 WHO 공급 기준보다 낮은 수준 어린이네 청소년 집단에서는 좀 높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걸로 잠깐 정리해 보면 식사를 할 때 국물을 좀 남기자 국물은 좀 적게 먹자 그리고 뭐 우리가 김치를 통해서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김치 먹는 것도 조금 줄이고 그래서 나트륨 섭취량은 적극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꼭 마신다면 제로 그리고 그런 것도 다 끊자 커피, 탄산, 콜라 이런 류 다 끊자 그러면 지갑도 좋아지고 좋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 자세한 이 수치는 밑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잘 챙겨야 되는 이유는 아시죠? 우리가 이제 미래 가는 방향에서 경제는 붕괴하고 사람들이 전체 소비 지출 여력은 박살나고 거기에서 의료도 이제 점점 가격이 올라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얼마 내죠? 자기부담금이 얼마죠? 일본 같은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한 20 후반에서 30 정도가 된대요 그럼 30%라고 하면 꽤나 비싼 거죠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미래로 가면 결국 그 의료비를 다 온전히 보험 같은 류로 최대한 만일을 해주질 못해 우리가 한 10% 될려나?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부담도 증가하고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겠죠 미래에 이제 앞으로 3년 오는 지난 과정에서 느낄 거예요 그리고 더 미래로 갈수록 우리는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참 미래에 탕핑하고 살아가는 데 힘들어요 그래서 미래부터 건강을 잘 챙기고 근력운동 좀 하고 몸에 근육 좀 묻혀놓고 그 다음에 저런 음식 쓰레기 같은 커피, 담배 아직 술, 담배 하는 병신 없죠? 그런 새끼들은 굴욕 취소하고 그냥 빨리 꺼지세요 시발놈들 보기 싫으니까 술, 담배 하는 병신 새끼들 없죠? 그 다음에 커피도 이제 끊고 그 다음 콜라류, 탄산류 다 끊고 그래서 술, 담배, 커피, 탄산 자, 이런 것들 끊으면 아, 소파님 그러면 그거 다 끊으면 인생이 무슨 낙으로 삽니까? 라고 하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인생을 그저 그 쓰레기 같은 술, 담배, 커피, 탄산 그 카페인이나 니코틴이나 알코올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던 거예요 저 쓰레기 같은 그 쓰레기 같은 것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겼던 거죠 이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불행한 거예요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냥 조용하게 동네 공원 같은데 산책할 수 있으면 산책하면서 새소리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내 두뇌를 뭐하러 뒀어? 두뇌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바탕으로 내 인생 나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세상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 고찰도 해보고 자, 그런 것들이 진짜 인생의 낙이어야지 시발, 쓰레기 같은 알코올이나 니코틴이나 카페인 같은데 내가 쩔어서 시발 그걸로 그냥 잠깐 어? 취해 있는 거지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 거 그러면 안 돼? 자, 우리가 창피해 하더라도 네, 긍정적이고 행복한 즐거운 삶을 살자 그리고 미리 미리 건강 잘 챙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